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역대 총리들에게 훈장을 준 관례에 따르기로 했다는 건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종필 전 총리의 빙소를 찾았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김 전 총리의 영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올렸습니다. 김 전 총리가 5.16 쿠데타에 주도적으로 가담하는 등 훈장 추서에 부적절한 인물이란 의견도 있지만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관례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영덕, 남도구, 박태준 등 세상을 떠난 역대 국무총리들도 생전과 사후에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민주, 한국, 바른미래당은 훈장 추서를 인정한다는 반응이었지만 정의당과 인권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장관에게 유족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고 전하고 직접 빈소를 찾지는 않았는데 김 전 총리와 훈장 추서를 둘러싼 엇갈리는 여론도 고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